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게 진짜 주작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보죠. 제목. 주차를 해놨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죽어버렸어요. 그럼 저는 이제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? 뭐?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? 니가 인간이야? 원죄. 차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죽었습니다. 제목 그대로 차 사고가 있었고 가해자가 죽어버렸는데요.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사건이 타임라인이 길어요.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또 간단하게 음슴채 쓰겠습니다. 2021년 12월 15일 주차가 되어 있던 사이에 제가 주차를 해놓은 차 옆에 서 있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제 차를 박았고 이것 때문에 범퍼 쪽에 손상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 주인이 본인이 잘못 세운 걸 인정했고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 하더군요.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. 주차를 해놓은 걸 자전거가 와서 박은 게 아니라 세워져 있던 자전거가 쓰러진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와요? 그리고 이틀이 지나 17일 이날 연락이 왔는데 그 전이랑 말이 달라졌어요. 제가 차를 세우기 전에 본인 자전거가 먼저 주차되어 있었고 자기는 제대로 세워뒀는데 왜 거기다 차를 세웠냐? 즉 제 탓을 하더군요. 그리고 그 자리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. 참고로 여기는 골목이고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. 여기 보면 나오죠? 자전거가 먼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차주는 그 뒤에 와서 주차를 한 거고 또 불법 주차를 한 겁니다. 차를 대면 안 되는 장소였대요. 본인도 인정을 했죠. 그래서 그럼 보험 처리를 해라 했는데 자기는 보험이 없대요. 그러다 또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중이고 즉 직업이 없고 몸도 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한 번 봐달라 선처를 요구하더군요.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쭉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알았다 하고 랩핑 비용만 달라고 했습니다. 제가 차종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외제차고 두 달 전에 구입해가지고 제가 새로 랩핑한 차량이라고요. 그랬는데 자전거 주인이 이걸 거부했어요. 자기는 돈이 없답니다. 거기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저는 좋다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면 매달 할부로 일정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라 했죠. 그랬는데 자전거 주인은 그 정도 돈도 없대요. 그리고 달이 바뀌어서 저는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요. 답답하죠. 그래가지고 이번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. 그러자 자전거 주인이 한 달에 5만원씩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. 말도 안 되죠. 그래서 아니 그건 안 된다. 한 달에 50만원씩 보내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서 자전거 주인이 10만원을 보냈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당장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양보를 했죠. 그래 좋다. 그럼 매달 1일에 10만원씩 입금을 하라 했어요. 그랬는데 한 달 뒤 입금이 안 됐고 연락도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달 뒤 역시나 미입금. 여전히 연락이 안 돼요. 잠수를 탄 거죠.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반송이 됐어요.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반송됐습니다. 이런 상태였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형 탈모까지 온 상태거든요. 머리털이 풍풍 빠졌어요. 그런데 오늘 가해자가 죽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.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아까 지식인에도 글을 올려봤는데 답변이 미적지근하고 아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일단 못 받은 돈도 돈이지만 그 이전에 왜 저한테까지 이런 문자가 온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. 이게 장례식장에서 보냈다고 합니다. 저녁에 이 문자 보고 아까 밥 먹은 거 다 토했어요.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문자가 온 장례식장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이름을 확인해 봤는데 맞더라고요. 그분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동명이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래가지고 그를 욕을 엄청나게 먹고 글을 지웠어요. 그래서 원본지킴이가 다시 올렸는데 여기에 이 원본 쓴이가 나타납니다. 원본지킴이의 변 그래 내가 너 이 자식아 글 지울 줄 알았다 이 양아치 같은 놈 돌아가신 분 당신 스스로 숨을 끊으셨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데요. 여러분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.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이 사진은 원본이 지워지기 전에 즉 원본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아니 뭐야 자전거로 친 것도 아니고 세워져 있는 자전거 옆에 주차구역도 아닌 곳에 네가 주차를 했네. 그럼 그 자전거 주인이 날벼락 맞은 거 아니야. 보니까 안 그래도 돈 없고 아프고 일도 못하는 분인 것 같은데 뭐 한 달에 50만 원 내놔라고? 쓴이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2번 사람이 죽었는데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남은 돈을 어쩌지 이런 생각에 글을 썼네요. 야 차 수리 비용에 덜덜덜 떨고 사람을 궁지로 몰아갈 정도로 집착을 할 거면 분수에 맞는 차로 바꾸던가 하세요. 왜 저 차가 뭡니까? 아니 도대체 자전거 주인 잘못이 뭐죠? 자전거가 먼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쓴이가 주차를 한 거라면서요. 주차장도 아닌 골목이면 자전거 정도면 몰라도 차는 대지 말았어야죠. 랩핑까지 해가지고 외자차를 몰 거면서 돈에 벌벌 떨 정도면 외자차를 몰지 말아야 맞는 거고 솔직히 이건 그냥 네가 우긴 것 같은데요? 경찰이나 보험 의뢰해서 판결 받은 거 맞아요? 쓴이 잘못이 아니라 자전거 잘못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이? 네가 늦게 주차를 했는데도? 이래가지고 원본 지킴이가 추가 글을 올립니다. 아니 왔마 아 이게 뭐야 원글 쓴이 분 살짝 다녀가셨네요. 예? 뭐라고요? 돌아가신 분이 그쪽한테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안 했다고 했습니까? 지금? 그쪽이 납득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? 그래요. 이왕 등판하신 김에 고인분과 나눈 대화 내용 인증 가능합니까?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아래가 먼저입니다. 원본 글쓴이에요. 제가 원래 그래도 썼다시피 지난 10월에 구매해가지고 제가 직접 랩핑을 한 차고 아직 반년도 안 돼 새 차입니다. 그리고 상황 설명이 제가 다 못 적었는데 거기가 골목인 건 맞지만 제가 원래 평소 방문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가면 항상 주차를 하던 내 자리라고요. 제가 방문한 곳에서 그 자전거 대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답니다. 그 가게 앞 주차 자리인 거죠. 한마디로. 그런데 그런 곳에 자전거가 되어져 있던 거고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. 그런데 주차한 사람이 느슨하게 자전거를 대가지고 그 자전거가 쓰러져 버린 거죠.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쉽게 말씀하시는데 범퍼까지 다 찌그러졌고 범퍼는 제가 처리하고 랩핑 비용만 달라고 한 겁니다. 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멀쩡한 사람이었고 아니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계속 자기 몸이 안 좋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제가 안 답답하겠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본인이 정말 몸이 안 좋다면 충분히 저한테 납득이 되게끔 말씀을 하셨어야지 무작정 잠수를 타고 그러려고 제 잘못이라고요?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제가 글을 지운 이유는 여기에 쓴 글이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운 거지 제가 막 쫄리거나 그래서 지운 거 아닙니다. 쓸데없이 인신공격이 들어오니까 지운 거라고요. 알겠습니까? 그리고 이거는 원본 지킴이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야 나는 보다가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내가 몇 달 동안 돈 내놓으라고 독촉을 한 사람이 죽어버렸네. 혹시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? 이런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괴로워서 글 쓴 줄 알았다. 근데 아니네. 그 남은 돈 못 받을까봐. 그래서 그런 거네. 와 소름 돋는다 정말. 2번 아니 이런 미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불법 주차를 한 거 아니야. 이게 훨씬 더 큰 문제 아니야? 게다가 지가 먼저 한 것도 아니네. 자전거가 먼저 있었고 그 옆에다 지가 된 거야. 나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차주 잘못이죠. 할 말 없어야 정상 아니야? 이거를? 와 지린다. 3번 그래 보상 받는 거 다 좋다 이거야. 받을 건 받아야지. 근데 뭐라? 랩핑 비용을 달에 50씩 받겠다고? 아니 그럼 최소 100은 받겠다고 작정을 했다 이거 아니야. 능력도 개짓불도 없는 놈이 풀 할부 염끌로 오지게 땡겨가지고 외제차를 사고 그래가지고 어수룩한 사람 하나 털어서 할부금에 보탤 작정이었구만. 그리고 그까진 일로 원형 탈모 야 원형이 아니라 원래 탈모겠지. 이 그지 같은 놈아. 하는 짓거리 보니까 어지간히 쫙 땡겨가지고 샀나 본데 진짜 개 노답 카푸하네. 어이구 4번 아니 불법을 떠나서 나는 당연히 승희가 먼저 주차를 한 줄 알았네. 그리고 자전거가 와서 박은 줄 알았어. 근데 아니네. 자전거가 먼저 서 있던 거였어. 애초에 그런 거면 상대가 보상할 것도 아닌 거 아닌가? 심지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불법 주차를 했어. 뭐 가게야? 아니 그게 가게 땅이야? 이거는 무조건 차주 잘못이죠. 아휴 시달리다가 가신 분만 불쌍하다. 너 벌받을 거야. 5번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? 애초에 자전거가 먼저 있었으면 그 옆에 주차를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. 거기다 주차 구역도 아니라며? 어쨌든 쓴이 본인 과실도 있는 건데 본문을 보면 무슨 자전거 주인이 100%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웠어. 어? 그리고 너 수리비 때문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면 그냥 외제차 끌지 말고 걸어다녀. 아니면 버스를 타던가. 어? 6번 이게 법으로 가면 어찌 될지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 봤을 땐 개 양아치죠. 거기다 수리비로 벌벌 떠는 놈이 외제차는 왜 사는지 이것도 의문이야. 어? 7번 아니 자전거가 졸라게 달리다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세워져 있던 먼저 세워져 있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박은 건데 그게 월 50씩이나 입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수리비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? 설령 자전거 주인 잘못이라고 해도 그래. 형편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 인류의 완전 상실이다. 8번 아니 이거 제목이 왜 이래? 자전거가 왜 가해자야? 자전거가 먼저 있었다면서? 지 땅이야? 그럼 가해자 너잖아 너.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그래. 불법 주차를 하는 거면 애초에 그 정도 가구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9번 야 이 미친 야 그 자전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? 어머요 왜 그 사람이 가해자요? 아이씨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10번 차종을 못 밝힌다는 부분에서 이 자식 사이즈가 나오는 건 내 기분 탓인가? 끌 끌 끌 BM3 아니면 아우디 A4 아니면 벤츠 C나 A 중에 하나 있다 이거 100%다. 11번 와 이런 씨댁 내가 지금 뭘 본 거야? 뭘 읽은 거냐고? 어떻게 하면 남은 가족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?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맞지? 부디 그 원형 탈모가 네 몸 전체로 번지길 기원한다 이 자식아. 11번 글쓴이가 다녀갔니? 어이 어서 사진부터 공개해봐라. 그게 진짜 월 50씩 받아야 하는지 내가 봐줄게. 내가 전문가야 올려봐.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. 일단 골목길에 자전거가 먼저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쓴이가 뒤에 와서 옆에다 주차를 한 겁니다. 뭐 가게 앞이라고 하는데 그 가게 땅은 아닐 거 아닙니까? 제가 법을 아는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을 하면 그래요. 어쨌든 불법 주차든 뭐든 손상을 입었으니까 물어주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. 이게요. 문제는 그 뒤죠. 일단 자기도 잘한 게 없는데 뭐 사람을 쪼으든 어쨌든 간에 사람 목숨 일단 고인이 되셨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상태에서 뭐 수억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야 무슨 말을 못하겠다. 이거 제가 지금 머리에 들어있는 걸 다 뱉으면 이 영상 바로 경고무고요. 여러분이 대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